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니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스프룽키 콜라보레이션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아주 신박한 영상인데요 뭘지 아마 여러분들의 썸네일을 보셔서 아실겁니다 맞습니다 어메이진디지털서커스 콜라보레이션 스프룽키 영상인데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호지니 친구들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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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자 일단 호지니 친구들 바로 이분의 영상이고요 어메이진디지털서커스 스프룽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뭐야 단장이 바로 나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요 어 펌니 안녕 그 다음에 오 갱글 오 갱글은 아주 서럽게 울고있는 사운드를 내주네요 와 과연 이걸로 얼마나 멋진 음악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오 레거시 오 레거시 비트 쌍방한거 봐도 뭐야 젝스도 있어? 젝스는 약간 좀 서른독하 생겼데? 어 아까 저 무섭게 생겼어 젝스 뭐야 어 근데 주불이랑 킹이 없는거 같은데? 아 주불이랑 킹은 제작을 안하신거 같아요 굉장히 조금 아쉽다 오 이제 스프룽킹 친구들을 추가해서 폼리 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여 예 왜 왜 왜 킹 주불 왜 안넣어 킹 주불 왜 안넣어 이번에 킹 굉장히 멋있었는데 왜 안넣어 왜 안넣어 오마이기기시터 섞어서 3편냈어 킹 굉장히 멋있었는데 왜 안넣어 왜 안넣어 왜 안넣어 단장이 나쁜 너 단장이 나쁜 너 주부한테 고민상담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자기가 고민상담하는 수준 자기가 고민상담하는 수준 자기가 고민상담하는 수준 자 이번에는 어메이징 디지털서커스 친구들을 전부다 넣으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요 닝지앙 much nep 닝징king words 닝짱 dollars 닝짱 easier 밑짱 요 요 요 요 옥 닝梱 김 depending 어 요 요 이메이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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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샴ój ki 그 다음에 어? 갱글이랑 잭스 안넣네? 약간 안어울려서 그런가? 아 뭔가 갱글이랑 잭스도 다같이 넣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어? 여기 다같이 넣은 버전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오우 예어 아 근데 갱글 우는 소리 좀 별론데? 어 잭스까진 괜찮은데 갱글 우는 소리는 좀 별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메이진디지털서커스 친구들 이제 흑화되기 전 버전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또 어떤 분이 어메이진디지털서커스 흑화된 버전으로 만드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고 자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 호러버전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와 폼리 어떤 소리네? 오 약간 무서... 오 폼리가 굉장히 흑화한 모습입니다 오 여기에는 킹이 있네요? 어? 오 킹 생긴거 봐 어머 오우 쉣 오 레거신 아 소리는 똑같나 보다 이제 그 외형음만 좀 바꾼 것 같은데 보니까 오 주굴 주굴도 있어 주굴 오 좀 소름돋습니다 어? 저 킹 저 킹이 있네요 나 좀 야 잭스 단장 저 여기 밑에 보니까 지금 다른 것도 있거든요 갱글도 있는데 갱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 갱글 재밌넣는다 오오 오오 아니 스프레키 대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인거냐고 오 아니 어떻게 저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랑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이번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킹 폼리 레거시 잭스 단장 쥬블 갱글 다 들어갔거든요 과연 얼마나 소름끼칠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예 엄마 잇잇 디지털 서커스 스프레용키 콜라보레이션 렛츠고 와우 야 어 오 썬을 집어넣는데 썬 어 생각해보니까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 저 약간 해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스프레용키에 있는건데 약간 잘 어울린다 잘하고 해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다 알죠 와 잘 어울린다 진짜 어 잘 만들었어 와 미국 다른 버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버전으로 좀 뭔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호진이 친구들 중에 이 스프레용키 콜라보레이션 다양한 버전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꼭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환상의 콜라보 방금 효과 뭐야 굉장히 지리고 오지고 랄리꾼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프레용키 콜라보레이션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버전을 만나봤는데요 혹시나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아는 또 새로운 버전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